우리나라에 수상자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덕종 선생님이라던가 질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리치포 수상자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그래요? 건축계에 섣해지네요? 맞습니다 제주의 풍경을 정말 잘 볼 수 있게 압축적으로 잘 표현해놓은 게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한국 건축가들도 사실 잘 못하는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거죠 건축가로서 거주자의 요구와도 부합해야 된다 건축 주님의 요구에 부합하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 알고 보면 쓸데없지 않은 시대의 인문학 시간입니다 정말 쓸데없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덕종 건축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축가 이덕종입니다 저희가 인문학 시간에 건축을 녹여내려는 이유는 건축에 우리의 생활이 담겨 있고 우리의 사상이 담겨 있고 많은 실생활에 관계된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건축을 알아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알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거창하게 얘기를 꺼냈죠 일단 저희와 처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 소개를 잠시 해 주신다면 저는 건축가로 활동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되었고요 서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5년 전에 애월 광영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주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제주도에서 하시면서 제주로 아예 이주를 하셨군요 네 그때 유일한 프로젝트가 제주도 프로젝트였는데 매주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자연스럽게 제주도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혹시 서울에서 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반성하셨던 그런 게 있었습니까 네 그 전에 사실 도시에서만 건축을 진행했었는데요 이렇게 도시에서 건축을 진행하다가 처음 애월 광영리의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이렇게 자연에 만져지지 않은 사이트를 맡은 게 처음이었거든요 아 도심 내에서만 그동안 건축을 하셨구나 네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사실 같은 건축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경험이어서 아마도 그런 매력 때문에 제주도에 자연스럽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성 로컬 이런 얘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 또 제주도가 그런 것을 구현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 시간 건축을 통해서 좀 많은 얘기들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첫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게 처음 시간이기도 하고 사실 어떤 주제를 좀 가져오면 좋을까 많이 고민하기도 했는데 그 건축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프리츠커상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프리츠커상이요? 네 건축계 노벨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사실 일반인들도 꽤 많이 알려진 상이기도 하고요 요즘엔 뭐 건축들 관심이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흔히들 건축계 노벨상 또는 건축계 최고의 영예라고 불리우는 상이고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이라면 죽기 전에 꼭 한 번 받아보고 싶은 상이기도 합니다 그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1979년에 미국 호텔 체인인 하이하트 호텔 재단에 창립자인 프리츠커 부부가 함께 설립했고 아 이름 딴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상자에게는 이제 10만 달러와 건축가 루이스 설리반이 디자인한 청동 메달이 수여되는데요 이 어떤 상을 만들 때 포맷 자체를 이제 그 노벨상 포맷이랑 이제 유사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게 그 수상하는 방법도 그냥 건축가들이 모여 앉아서 도면 보고서 아 이거 주자 이게 아니라면서요 네 이게 좀 다른 상에 비해서 좀 독특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약 한 반년 전부터 이제 선정된 후보들 네 후보들을 가지고 이제 검토가 되는데 네 이게 뭐 건축가는 물론이고 이제 교수라던가 평론가 이런 분들이 이제 5명에서 6명의 한 팀을 이루어서 네 이런 여러 팀들이 이제 답사를 하게 됩니다 유람 다니는 거네요 그거 이제 건축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심사하기 위해서 네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이게 그 어떤 재단이 좀 이게 재력이 되는 재단이다 보니까 네 네 이게 그 전용기를 타고 이제 이 5, 6명이 전용기? 네 네 어 그 mbc 기자 못하면 안다 참 계속해 주시죠 네 전용기를 타고 이제 그 후보에 오른 이제 건축물들을 직접 답사하면서 이제 보기 때문에 좀 이슈가 된 것 같고요 음 이게 사실 많은 건축상들이 그냥 이 제출된 이미지들만 보고 판단하는 반면에 네 이 상의 경우에는 이제 이 관련자들이 직접 답사하고 이제 그거를 만장일치로 뽑다 보니까 아 아 이게 뭐 일반인들은 물론 건축가에게도 좀 더 의미가 있는 상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만장일치가 돼야지만이 네 네 콩클라케랑 비슷하네요 교황 네 이게 뭐 토론을 거쳐서 이제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계속 논의를 이어서 야 그러면은 건축가들에게는 정말 한 번 생애 꼭 받아보고 싶은 상이 될 수밖에 없는 네 네 동료 건축가들에게 인정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또 한 명이라도 이견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네 이야 굉장히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 될 상인데 혹시 우리나라에 수상자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덕종 선생님이라든가 아 뭐 그 질문에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없구나 네 아직은 아직까지 수상자는 없고요 네 대개 이제 한나라 건축 수준을 이제 그 나라에서 프리치커 수상자가 몇 명이 있는지로 판단하곤 하는데 이게 이제 1979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4년까지 이제 만일곱 번이 수상이 됐고 이게 이제 몇몇 팀이 있는 건축가 그룹들이 있어서 총 한 53명 정도가 아 공동수상도 있고 팀으로 수상도 있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2명이라든가 3명 팀들이 있어서 53명이고 이거를 이제 과연 어느 나라가 몇 명을 탔는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우리 이웃나라가 일본이 9명이고요 많이 탔네 네 미국이 8명 그리고 영국이 5명을 수상했는데 좀 재미있는 점은 이제 미국 수상자 8명 중에 3명은 사실 추후에 시민권을 얻은 분들이라서 어떤 단일 민족으로는 좀 일본이 월등하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건축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좀 인정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나라죠 네 네 좀 배 아프긴 하지만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덕종 건축가가 또 이제 뒤집을 거고 근데 이런 프로젝트들 보면 이제 특성들이 있는데 어떤 작품들을 만들었을 때 좀 성적이 좋았던가 뭐 이렇게 수상을 좀 잘 받는다든가 그런 게 있죠 네 지금 뭐 한 50년의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 그 전까지는 이제 그냥 수준 높은 건물을 만드는 상에 이제 주는 상이었다면 한 10년 전까지는 10년 이후에 한 10년 전부터는 이제 건축물 자체보다도 이 건축물이 어떤 지역성과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가 위주로 좀 성향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 예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분야 장례를 막론화하고 좀 수준 높게 건축물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상을 줬었는데 최근의 흐름은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성과 사회성 특히나 아까 저는 좀 인상 깊은 게 빈민들을 위한 건축물을 만든 것들에 좀 높은 가점을 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는데 문외 안으로서 이런 것들이 좀 시각에 많이 담겨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지역성과 사회성을 좀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나오면은 혹시나 또 수산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분야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많이 나오겠죠 맞습니다 저는 이덕천 건축가가 꼭 나오길 바라면서 이야기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얘기하는 이제 오늘은 사실 이제 건축에 관한 쭉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잡는 거니까 그 유명 건축가의 건축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 제주에도 건축물이 있죠 유명 건축가의 작품들이 네 우리나라 지역 중에서 유독 좀 많이 좀 좋은 건축물들이 아 그게 있는 편이에요 네 네 올려있고 저도 좀 그걸 좀 신기하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주에 그 프리츠커 당선자들이 만든 건축물도 꽤 많고요 아 제주도 출신의 당선자는 없었지만 네 세계적으로 그 상을 받은 그 프리츠커 상 수상자들이 만든 건축물이 우리 제주도에 있다 맞습니다 네 꽤 많은 건물들이 있고 네 네 그리고 이게 79년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프리츠커에 수상되지는 않았지만 네 네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 건축가들이 만든 건축물도 사실 꽤 많이 있어서 네 오늘 좀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면 어떨까 풀어주세요 우리 제주도에 그런 건축물들이 있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네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축가는 네 우리나라 건축 1세대 건축가로 이제 김중업이라는 건축 그분은 우리 제주도에 작품이 있어요 그건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네 사실 그 몇 개가 있었고 이제 몇 개가 이렇게 사라졌고 네 네 되긴 했는데요 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김중업 선생님은 근대건축 5대 거장 중에 한 명인 르꼬르비제라는 네 네 건축가의 유일한 한국 제자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르꼬르비제는 사실 좀 많이 그 건축 조금 아신다고 하는 분들은 혹은 그 건축 관련된 책을 보신 분들은 다 아는 분들 뿐인데 네 네 그분의 제자였군요 김중업 선생님이 네 맞습니다 그 한 30대 초반 정도에 1952년부터 한 3년간 꼬르비제 사무실에서 네 오 일하면서 배웠구나 네 되고요 1956년에 귀국해서 김중업 건축연구소를 열고 한국에서 이제 건축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분의 작품이 제주도에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한 작업이 이제 건국대학교 도서관 건물인데요 현재는 이제 언어교육원으로 쓰이고 있고 기국하고 8년 뒤인 이제 1964년에 설계를 시작해서 1970년에 완공된 것이 제주대학교 본관 건물입니다 제주대학교 본관 건물 네 그 당시에는 이제 4층 규모로 한 1900제곱미터 한 약 600평 정도 연면적으로 신축되었고 네 이게 그냥 건축계에서는 한국 모더니즘 건축의 어떤 시작으로 이 본관 건물이 이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김중업 건축가가 이제 한국에 와서 아무래도 이제 스승 밑에 있다가 바로 한국을 오다 보니까 네 그 스승의 언어를 답습한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건국대학교 도서관 건물이고 그때는 표현대로 한 거고 맞습니다. 네. 한 10년이 지났을 때는 이제 그 르꼬르비제 스승의 어떤 국제적인 언어와 네 본인의 이 한국 건축 언어를 융합시키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나온 작업이 이제 제주대학교 본관 건물입니다 이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지금 있는 그 본관이 아니고 네 예전에 이전하기 전에 네 네 네 탑동에 있던 시절에 그때의 그 본관이라는 얘기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 지금은 이제 제주대학교가 대부분 이제 아라 캠퍼스 그렇죠. 아라 캠퍼스로 가 있죠 네. 옮기긴 했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용담 캠퍼스 중심으로 있었을 때 용담에 있었고 저도 이제 궁금해서 그 예전에 있었던 자리가 어딘지 한번 찾아가 봤었는데 네. 현재 이제 같은 자리에 제주 사대부고 강당이 같은 자리에 들어서 있습니다 아 안타깝게도 그때의 건물은 찾아보기 힘들고 거기에 사대부고 강당이 지금 들어가 있다 네 네 음 제가 좀 기억이 나는 게 그 당시도 아 이거 보존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꽤 있었는데 네. 그때 보존이 안 되고 네 이게 좀 안타깝게 좀 철거됐던 기억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거 저 다시 또 뭐 복원한다는 얘기도 좀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저도 좀 흥미롭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현상인데요 네 그 한 지금 철거한 지 이제 한 30년이 지나서 네 작년에 이제 이거를 복원하자라는 좀 공식적인 논의가 건축계에서 이제 시작되고 있고 네. 물론 이제 복원 방식이라든가 이제 어떤 장소를 놓고 의견이 사실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태긴 한데요 네. 이 논의 자체가 좀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가 좀 뭐 제주도와 한국건축계를 위해서 네. 건강한 논의가 아닌가 좀 생각됩니다 저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네. 우리가 너무 이제 그 개발 위주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네. 이것들 그냥 막 다 철거해버리고 새로 짓는 걸 지금 미덕으로 삼았던 시절도 있었는데 맞아요.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이제 살만한 나라가 됐고 네. 옛것들의 정신들을 어떻게 또 이제 계승하고 보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들도 많으니까 요거는 좀 잘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로 김중업 건축가 얘기해 주셨는데 이분 이제 르꼬르비지에라는 그 아주 유명한 예전 건축가의 제자이고 그분의 제자들이 프리츠커상을 좀 많이 수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또 우리 이독정 건축가께서 소개해 주고 싶은 건물이 있다면 네. 사실 뭐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 네. 다음에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건물은 멕시코 출신의 리카르도 레고레타라는 리고레타? 네. 레고레타 아마 혹시 그 까사데라고 와 그 사람 아닙니까? 네. 네. 그 제주에서는 이제 제가 사실 제주도에 오기 전이긴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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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됐던 걸로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 서귀포 국제컨벤션센터 옆에 지금 부영호텔이 있는 위치에 원래는 있었고요 스페인어로 이제 물의 집이라는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까사데라고 와 네. 맞습니다. 어. 그 레고레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외 프리치코 수상자인 멕시코 건축가 루이스 바라간이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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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가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분하고 이제 몇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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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에게 사사를 받으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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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첫 차례 후보로 언급이 되었고 후에 프리츠코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멕시코 건축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준 수상자라고 하죠. 그분의 작품이 까사데 라구아가 사실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이 유명 건축가의 작품을 왜 철거하느냐 좀 논란이 있었고 그 당시에 모델하우스가 지어지고 이것도 또 그분의 유작이 됐다라는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네. 공교롭게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 까사데 라구아가 2009년에 인접한 호텔인 앵커 호텔의 모델하우스로 지어지고 공교롭게 2년 뒤에 담당 건축가인 레고레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분의 유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을 알고 이제 멕시코 정부에서도 이 까사데 라구아를 존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이제 여러 차례 한국에 전달하기도. 멕시코 정부에서 우리나라에 저것 좀 존치해달라 왜 철거하느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 철거가 됐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철거가 되고 다시 좀 장소를 옮겨서 짓는 방안이 좀 논의가 됐었죠. 네.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흐지부지 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가 입장에서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 한 번 짓고 다시 이렇게 허물어지고 짓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렇죠. 네. 이게 좀 너무 인기응변으로 좀 대처한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들고 이게 아까 이제 언급드린 김중옥 건축가의 대표작인 제주대학교 본관 건물이 그렇죠. 그것도. 네. 95년도에 철거되고 한 20년 뒤에 이제 레고레타 건축가의 카사델 아구아가 2013년에 철거가 되는 이제 안타까운 상황을 이제 제주에서 맡게 되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좋은 건축을 짓고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좀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메시지를 좀 던져주는 두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좀 약간 무관심했던 시절에 물론 이제 행정적인 거나 여러 가지 절차들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좀 의지가 부족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는 것들 작품이거든요. 지금은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앞으로는 보존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관련된 그 논란이 있는 작품들이 사실 지금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가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 주신 거고 자 여기까지 얘기를 풀어봤는데 제가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제주도에 생각보다 유명한 작가의 작품들이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건축가들의 관광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도 분명히 있고 제주도의 환경에 빠져서 만든 건축가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건축가가 한 명 있는데 그분 작품이 제주도에 좀 있어요. 안도다다오. 맞죠? 안도다다오도 프리츠커상 수상자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네. 안도다다오는 이제 1995년에 일본인으로서는 세 번째 프리츠커를 수상하게 됐고요. 꽤 젊은 나이에 수상했습니다. 좀 안도다다오에 대해서 아마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건축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럴걸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그의 특이한 이력이 좀 있습니다. 어떤 이력이요? 프리츠커 수상자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그래요? 네네. 건축계에 서태지네요? 맞습니다. 건축을 거의 혼자 독학으로 했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 건축을? 네. 그래요? 그럼 그전에 뭐 했어요? 그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프로 복서로 사실은 권투선수요? 네. 활동을 했었고요. 뭐 이렇게 자서전을 보면은 이제 트럭 운전 기사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생계를 유지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일본에 꼬르비제 건물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아마 그 안도다다오가 꼬르비제 건물을 보고 너무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앞으로 내가 할 일은 이제 복싱이 아니고 건축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야 복서에서 건축과는 굉장히 간극이 큰 점프인데 어디에 그냥 꽂힌 거구나. 맞습니다. 나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그런데 그게 학교 교육도 정교 교육도 안 받고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이제 자서전을 좀 이렇게 본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건축가로 대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제 막상 어떻게 돼야 될지 몰라서 이제 헌책방을 찾아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그 꼬르비제 8권짜리 전집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고 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게 8권이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꽤 비쌌어서 당시 자서전에 보면은 이 8권을 이렇게 뒤에 안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돈을 모아서 이제 한 달 뒤에 그걸 구입하게 됩니다. 아 서점에 안 보이는 쪽에다 숨겨놓고 남들 못 가져가게 하기가 그때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니까 자료라는 것은 전부 다 그 책에 의존해야 됐던 시절이었고 그 의지가 참 대단했네요. 그러면 근데 사실 안도다다오가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보면 안도다다오 건축물 찾아서 일본까지 여행 가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그만큼 관심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안도다다오가 제주뿐 아니라 제가 아는 건 한 8개의 건물 정도가 지금 지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중 3개가 제주도에 제주도에 유민미술관이라는 원래는 지니어스 로사이라는 미술관이었는데 현재 이름이 이제 유민미술관으로 지니어스 로사이 하면 다 알죠. 네 맞습니다. 이제 유민미술관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있는 글라스하우스 아 예예. 맞아요. 가 있고요. 그 저기 성산 쫙 바라보이는 그 위치에 네. 그리고 그 본태 박물관도 제주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맞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제주도 밖에 이제 강원도 원주의 뮤지엄 찬이라는 그 갤러리가 있고 네. 서울 종로에 이제 jcc 문화센터 네. 경기도 여주의 마음의 교회 그리고 최근에 서울 강서구의 lg아트센터까지 네. 여러 건물들이 있어서 아마 일반인들도 이게 안도다다오 건물인지도 채 몰랐는데 한 번쯤은 건축을 이제 경험해 보는 기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도다다오가 유독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건축가로 좀 알려져 있고요. 비쌀 텐데 하여튼 많이들 지었네요 보니까 그 아까 섭지코지 해안에 있는 그 지니어스 로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유민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네. 그 풍경을 활용해서 만들어놓은 건축물이 굉장히 좀 화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지금도 되고 있고 그 제주의 풍경을 정말 잘 볼 수 있게 압축적으로 잘 표현해놓은 게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많은 한국 건축가들도 사실 잘 못하는데 어떻게 일본 건축가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 위치를 파악하고 했을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거죠. 건축가로서 맞아요. 그 전시실 아마 한 번쯤은 이제 가볼 만한 곳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사실은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꽤 많은 게 너무나 잘 그 풍경이랑 어우려지게 구현을 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또 한쪽에서는 이게 이제 풍경을 아예 사유화해버렸다라는 또 그런 비난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아는 다른 건축가는 굉장히 그 비판을 좀 많이 했던 게 제가 좀 기억이 나기도 하거든요. 네. 양면성이 있죠. 저도 이제 그 답사를 한 번 이렇게 단체로 따라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글라스하우스가 이제 어떤 풍광을 가렸다는 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상당히 좀 거부감을 좀 네. 많이 표시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예전에 그 섭지코지의 풍경 알려지기 전에 그 풍경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더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양면적인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안도다다오 얘기했으니까 제가 아는 그 건축가 저 몇 명 모르지만 또 제주도에 건축물이 많은 작품이 많은 분 중에 하나가 이따미준 아니었나 싶은데 맞죠? 네. 거의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방송하다 보면 이것저것 좀 많이는 알게 돼요. 자세히를 몰라서 그렇지. 그 자세히 알려주시는 분이 또 우리 건축가 분이시고 네. 이따미준은 제1교포 건축가고 네. 한국인 본명은 이제 유동용이라는 그렇죠. 거기까지는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그래서 이따미준 선생님께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건축사무실을 오픈하다 보니까 아마도 일본 이름이 필요해서 이따미준이라는 예명을 추후에 좀 아 그게 예명이었구나. 네. 사무실을 오픈하면서 만든 이름이고요. 일본 도쿄에 거주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 국적을 유지하시면서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 국적으로 일본 도쿄에서 사시고 작업은 이제 주로 한국이랑 일본 두 군데 하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작업에도 불구하고 좀 관련 상을 받지 못해서 야. 그 보이지 않는 차별들이 있죠. 사실. 네. 네. 이게 어떤 중간인으로서 좀 그런 차별이 양쪽 나라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중간자. 아. 그러네요. 경계인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 네. 그런데 작품으로서는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는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따미준이 제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들었어요. 본인 제2의 고향이라고 그러고 어.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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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알려진 것도 꽤 많고 사실 좀 알려지지 않은 건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좀 많이 알려진 건물로는 이제 뭐 방주교회라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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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호텔 그리고 물바람 도르를 의미하는 네. 숙풍성 뮤지엄 등 거기까지도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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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주도의 어떤 장소성과 이따미준의 언어로 이제 마지막 작품의 대부분을 제주도에 남기게 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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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그래서 본인도 이제 자연스럽게 제주도를 나의 제2고향이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분의 작품들도 이제 한 번씩 투어하시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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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농담 삼아서 아 비싼 건축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은 아무리 그 비싼 건축가 이거 표현도 좀 그렇긴 한데 잘나가는 건축가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은 사랑이 없다면은 그것이 온전하게 건축물에 너관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상업적인 건축물이 나오기 쉽지 그런데 이따미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주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풍경과 제주와 잘 어울리는 그런 작품들이 좀 많이 탄생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게 아마 그 본인의 어떤 그 생각하는 지역성이라든가 그런 생각과도 좀 맞물렸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오늘 뭐 이 유튜브를 통해서는 사진을 좀 여러 개 좀 준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직접 가보진 못하니까 이제 그 부분들은 좀 대리만족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자 오늘 첫 시간이었고 첫 시간이다 보니까 그 여러 훌륭한 사람들의 작품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풀어볼 방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 이제 갈 방향인데 우리 건축가님이 생각하시는 훌륭한 주거공간 건축. 건축이라는 게 사실 주거공간이기도 하고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활용 공간이기도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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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훌륭한 주거공간의 조건은 어떤 거예요 어 그 뭐랄까요 이게 좀 쉽지 않은 이슈긴 한데 네. 그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 이렇게 주거공간을 이제 계획하다 보면은 어 첫 번째로는 그 어떤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의 기후에 좀 적합해야 되지 않나 기후에 적합하다. 네. 아.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공간의 문화와 풍습을 반영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네. 유별나게 하나 떡튀는 건물이 있으면 사실 그게 훌륭한 건물이다 말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도 이 앞에 두 가지 이슈들은 네. 서울에서 이제 그 도시에서 계획을 할 때는 네. 와닿지 않던 그냥 이렇게 학문적인 얘기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제주도에 와서 이제 이렇게 자연에다가 건축을 계획하다 보니까 네. 이 두 가지가 아 얼만큼 중요한 건지 좀 민감하게 보기 시작한 이슈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거주자의 요구와도 부합해야 된다. 건축주님의 그 요구에 부합하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축주님의 요구에 이제 부합해야 되고 네. 그런데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이 요구와 이제 건축가가 추구하는 어떤 그 요구의 계획과 이제 묘하게 그 티키타카가 맞아서 그렇죠. 균형을 이뤄야 되는구나. 네. 네. 그게 아마 좀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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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좀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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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간을 들어갔을 때 좀 가슴 뛰게 하는 울림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네. 네. 아.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가장 건축가님께서 이상적으로 보는 그런 그 요건이라고 좀 얘기를 하셨는데 네. 네. 아까 그 거주자의 요구에도 부합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건축주와 건축가가 생각보다 많이 싸웁니다. 맞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다 보면 그러니까. 건축주는 아니 내가 살 공간인데 내 뜻대로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하고 건축가는 또 아니 그게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맞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심리성 떨어지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싸우다가 나중에 화해해서 잘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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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균형을 잘 맞춰줘야 된다는 부분들도 저는 좀 인상적이었고 그다음에 그 문화와 풍습 지역에 그것과 잘 어울려야 된다는 것들의 예가 사실 우리 제주도에는 예전에는 대문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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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주도에 와서 건축을 할 때 대문을 정말 아주 멋지고 멋들어지게 크게 만든다고 해서 그게 주변과 잘 어울리느냐 예를 들자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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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의 조화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 선생님 오늘 그 마지막에 한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주거 공간의 조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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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가 얘기 쭉 풀어보면 한 1년치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이게 뭐 저도 이제 요거를 하려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력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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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준으로 이제 보다 보면은 네. 네. 좀 자연스럽게 제주도는 그것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의 얘기의 방향도 아마 이 안에 지금 많이 함축이 돼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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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인문학에서 건축편으로 따로 준비를 했는데 건축가 이덕정 선생님과 이 시간을 함께 했고요. 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특히나 이제 그 꿈이 내 생에 한 번쯤은 내 집 지어보고 싶다는 사람도 꽤 많잖아요. 네. 네. 그분들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너무나 이렇게 좀 그 참편 이률적으로 중구난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 도시건축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할 얘기들이 많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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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들 앞으로 풀어보는 시간들 갖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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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오늘 첫 시간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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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